손태진,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현상급 스타로 떠오르며 불과 2년 만에 예술 활동을 통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손태진의 경이로운 경제적 성공과 그가 이룬 수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손태진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돌 중 한 명으로 그의 성공은 광고계와 음악계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태진은 15건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각 계약은 연간 약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자동차, 가전,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이 그를 초청하였고 이들은 손태진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독특한 점은 손태진이 이 모든 수입을 자신이 아닌 어머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손태진에게 그 돈의 절반을 맡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손태진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으로 약 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이 수익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첫 광고인 쌍용 자동차 광고 수익 전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광고 수익을 좋은 목적에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선택한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행동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인 모범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